글쎄요.. 기억이 안나는데 언제 본건지.. 안녕하세용~~ 응~~ 응~~ 시청자 많다고요? 시청자 수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 시청자 많은거 아니에요 지금 제 앞에서 지금 그런 말 하시던건가요? 죄송한데 제 시청자가 먼저 말했거든요 하드껍에 시청자한테 한번 해주실래요? 왜 그랬냐 시청자 진짜 내가 보여 우리 어디가 여기가요? 네 쫄? 여기 사람 많아요? 여기 개많이와요 내가 진짜 완전..완전 철 완전 철? 진짜 나 지금 두려움에 몸을 펴는 중 한국어로 해주세요 우리 팀 친구가 아야데스 오케이 확인 왜 이렇게 총 먹는게 판라! 아 총 먹는게 빠르다고? 여기 싸웠는데 혼내지러 갑니다 아스코 혼내준다 넌 뭐야 나 무서워 피스키퍼 들고 갈 뻔했다 우리 마야 해보여 주세요 그러면 땡큐 페타 스킨 어디서 얻는거냐는데 이거요? 저는 모르죠 이거 이거 12만원짜리 스킨임 12만원 차니 스킨이래요 12만원 있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12만원 샀거든요 이제는 못 구해요 한정판이라서 한정판이래요 안돼 놀래라 문을 왜 그냥 어? 열 수가 없어요 엠빌리시버가 뭐임? 뭔지 몰라서 먹었어 오케이 쓰레기 쓰레기 와 지저스 겁나 비싸대요 나는 12만원에 샀는데 원래는 2만원이에요 어 내가 호구야 근데 왜 그렇게 죽어서? 그 잘못 쐈어 어 호구라는 말을 참 다양하게 하네요 그래서 저 길치인데 어디 가시는거죠? 사우나요 어디로 가고 있는거야? 나도 내려와 하나 내려가는 말도 해 잠깐 찾으라이 2만 써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100비트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사지 라이플이야 잠깐만요 와 개잘해 쉿 쉿 쉿 아직 남았어 조용히 해 그들이 온다 온다 싹 다 컷 뭐야 내가 살리려 했는데 아 심쿵 우리 귀여운 DOC가 힐 해주는데 아무도 안 받네 나 혼자 다 받아야겠다 그 누구도 놀랍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 누구도 놀랍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니까 외롭네 차지 베이비 I'm so lonely 차지는 근데 이따가 뜨면 제대로 뜨면 쓸게요 파츠도 다 뜨면 무조건 그 총 뜬다고 쓸 수 있는건 아니라서 와 이 집 잘하네 이 집 개 맛집이네 죽음 맛집이요? 맛집이요 맛집 이게 우리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죽는데 재능이 있긴 하죠? 어 약간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굉장히 잘 죽는 편이에요 응 저 진짜 잘 죽는 편이거든요 알아주시니 감사하네요 대단하시네요 역시 그쵸 다들 링 모시게 아니구나 내가 하시 형님 처음 봤을 때 아니 누가 봐도 일본인인거야 저것도 튕겼어요 저것도 오케이 그래서 왜 튕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튕겼다고요? 에페? 네 허허 쓰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에러가 다시 탔는데 뭐라 뜯고 튕김 0x887L 0005 DxGI 에러 디바이스 리무브드 더 비디오 카드 해석인 뭐야 비디오 카드 문제라는건가? 아 천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왜 난 안좋아 나도 안왔어 왜 난 안좋아 아 검색해봤는데 그 라픽 드라이버를 재설치는 아니 그 라픽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안 받았어요? 야 래 야 래 소가 나이나 그 문의 형이 지포스에 내가 뭐더라 네 근데 나 이거 뭐지? 20 이건 6쿵 슈퍼데? 마지라이클? 맞아 아 천원 감사합니다 땡큐 정말 감사합니다 천원 또 뜯었거든요 206쿵 슈퍼면 이거를 어디서 다운로드? 업데이트 근데 일단 한번 해야 될 듯 오케이 지금 브라이버 근데 삭제하라고? 그거 업데이트 하면은 컴퓨터 껏다 켜야 되는데 금방 받아봐요 저 컴퓨터 켜지는 거 그렇게 느리지 않아 아니 방송 꺼지는 거 상관없음? 아니 뭐 어차피 안 봐요 저거 맞아? 여러분 저 마인드 맞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재밌는데 이거 재설치하는 게 맞는 거야? 확인해야죠 그것 때문에 당기는 거면 갑시다 쓰겜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픽 카드 문제라는데? 뭘 모르겠네 막 하늘을 쏘는데 아니 시청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래픽 카드 회사 엔비디아에요 엔비디아에요 암비디아 엔비디아 암비디아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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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장님 한국어 언제 배웠어요? 한국어요? 저 이거 18년 전에요 아 오래 배우셨네 한국어 잘 하시네요 한국어 잘 하시네요 하하하하하하 빨리바 야 이거 형 기억이 없는데 왜 이만큼 놔? 콘디터에 엠비디아 집고서 익스피리언스 예 칼려있어요 발음이 되게 좋다고 해 저번에 한 번 보고했던 기억이.. 이거 내가 어타이틀 안 했어요 어타이틀 안 했네요 제가 참 몰랐네요 이거 참 유감이에요 정말 멍청하시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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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런식으로 나오겠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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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먹 맛을 보여줘야겠군 이거 하신양념 없으니까 게임 너무 잘 되는데 뭐야 이거? 이거 참 유감이에요 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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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뭘 드세요 하신양님 오렌지 오렌지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역시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아니요 오렌지 주먹이 좀 나려 또 말이 없네 네 뭐가요 저번에 아유 아유 아무튼 물템이 잡아줬네 ASM을 잡아줘 갑자기 안 들려요 열심히 설치 준비하네 2층도 잘하는데? 와 니맥 뭐야? 저요? 대박이다 제가 어제 프로그램 결제 했거든요 아 니맥이에요? 대박이다 와 대박 니맥 나 글리픽카드 현재 버전이 441.66인데 새 버전이 445.75야 그걸 5000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앞에 숫자 코드만 따서 부르는 걸 텐데 5000이라고 했는데 5000 점 아 점이요? 아 점 혹시 알아들으신 분 손? 나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우리나라 토트들은 알아토코드 아니 알아들으신 분? 다 다 알아들었을걸? 점 점이었다는데요 아니 다 알아들었을걸? 아니 아니 억울하네 445,000 하길래 한국어 아직 덜 배우셨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누가 들어도 토니는 전 전이오서요 하시는 게 사투리 쓰냐고요? 그런 거 같아 딱 봐도 약간 해외권 사투리거든요 저 토존 한국인인데 토존 한국인이라 인천사람인데 토, 토존이요? 토, 전, 한국인인가요? 토, 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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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아 어렵네 음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네 난 이지해버리네 아래 아래 왜 그뿐이냐고요? 그런 거 같아요 어... 여기 하시는 게 주민들 롯본은 있으세요? 0-3, 0-3, 0-3 아 있어요? 응 합법적으로 들어오신 분이네요 여러분 이거 그냥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글쎄 다 다운받고 제작을 한 번 해야 될걸요? 네 그러면 닌닌에 갔다오겠습니다 다 깔리면 지금 떴어? 제작하라고? 다 깔면서 응 어 오케이 오케이 카타오 카타 왔대요 갱 왔나봐요 카타는 안 왔어요 아 진짜 오케이 이상하네 진짜 아니야 아니야 금방 갔다오 사라졌거든요 오 쉿 한 갑을 두 친구가 먹었네 한 갑을 두 친구가 먹었네 근데 딜 가기 엄청 애매해 한 번 뺐다가 가야겠다 어 여기 끝까지 다쳤구나 일본어로 인사해 보려구요? 일본 바다 진짜 한국인이신 거 같은데 한국이신 거 같은데 듣기로는 그랬어요 한국인ines 노rib 네 이니 이나신인 상결 구독 감사합니다 이니 anna 배후 이니 이니 이거 참결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 뱀 데라 적 체 감사합니다 인정? 저기 있어도 이 정도면 못 보겠어 사과 톡톡톡 어디 갔냐 애들? 나만 안 보이냐? 여기 있네 상경 구독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땡큐 땡큐 어디 갔냐 적들 너무 잘 듣겠네 진짜 우리 팀 어디 갔냐 있네 파이팅 갑갑대 갑갑대 다른 팀 온다 다른 팀 온다 얘들아 얘들아가 아니고 다른 팀 모거든 빨리 끝내야 되거든 적들 적들이 확 적들이 확 적들이 확 엄청 아프네 너희들끼리 싸움을 잘하나? 너희들끼리 싸움을 잘하나? 내려달라고요? 오케이 연습하다 안녕하세요 연습하다가 영어로 뭐해? 프랙티스래요 한국어 먼저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하하하하 아니 어이가 없습니다 헬로우 와이핀 헬로우 모시기 이번엔 대게지 설마 토팅이겠어? 헤헿 헤헿